스페셜 1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오늘 반도체와 금융주의 강세로 코스피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2차전지 약설 오늘 또 코스닥은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한줄평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돌아가는 주도주의 순환매 이렇게 적었습니다. 돌아가는 주도주의 순환매라고 적으셨는데 어떤 뜻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나스닥 차트 좀 보시죠. 동그라미를 좀 쳐놨는데요. 결국은 추세가 어느 정도 방향성에 곧 결정될 시점이 옵니다.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 2만 500포인트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된 모습이고요. 추세는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추세는 분명히 맞습니다. 시황적 이제 변동 요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의 연지훈 위원들 매크로 변수 나왔을 때마다 시장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좀 봤는데 지금 이번 주 내용 보면 또 소프트랜딩 이야기, 골디락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감이 좀 없죠. 매크로 변수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가지고 지금 CPI가 안 좋게 좀 해석을 했죠. 사실 지역적으로 뜯어보면 별거 없었는데 단지 소비 촉진이 기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PPI가 생각보다 둔화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경제활류 시스템이 지금 원활하지 못하다는 거죠. 굳이 써보면. 소비가 좀 이루어지고 그렇죠. 기업의 어떤 생산성이 좀 향상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고용의 창출 이런 부분으로 좀 극대화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업의 이윤이 올라가는 아주 경제활류 시스템의 기본 구도인데 소비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가 지금 벌써 삐걱대죠. 그리고 고용 창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귤러들 계속 고용 해고예요. 지금까지 오전에 자료 보니까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테슬라까지 고용 해고 정말 많이 했고요. 그런데도 지금 미국 경기는 뜨겁다고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매크로 변수가 잘 나왔을 때마다. 사실은 기업이 이윤 추구까지는 좀 먼 일인데 몇몇 기업들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은행주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금리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은행의 다른 표현이 고리대금 업자들이죠. 옛말로 좀 돌이켜보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니까 고금리에서 이자를 많이 받았죠.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형 은행주들이 조금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등. 모건스텐이 실적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불과 1년 전에 생각해보면 은행주 파산 사태가 있었거든요. 독일의 도이치방크나 CS. 벌써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빈익빈 부익부가 진행되는 것 같고. 어찌됐건 워닝 시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단을 결국은 실적 기반으로 견인치 않은 종목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견인치 않은 역시나 반도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은 엔비디아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 주목 모습입니다. 134불입니다. 여러분들. 7.9% 올랐고요. 늘 말하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음모론 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력 부분에 대한 우려. 삼성전자의 어떤 기업으로 봤을 때는 해당사항이 있지만 AI 펀더메털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반증되고 있고요. 추세선 지금 돌파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눌림목하고 엔비디아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120불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선물로 넘어와서. 오늘은 2만 500포인트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점 상단이기 때문에 밀어줄 때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2만 500포인트 넘어가야지 다시 2만 1천 신고가 갱신 도전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눌러준다면 지금은 핵심 지지사항은 19,500이 되겠죠. 여러분들. 19,500포인트가 지지력 테스트의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오늘 중국 쪽이나 홍콩 쪽 경기 부양측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코에 붙이면 코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유동성 공급, LPR, MLF, 지준율까지 나왔을 때는 환호했다가 세부 정책에 대해서 입맛에 안 맞으는 게 안 좋다. 결국은 지수를 좀 부여잡기 위한 명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도 오늘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구도입니다. 결국은 이제 코로나 대외변수들은 계속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강조드립니다. 좀 기술적으로 보십시오. 특히 이제 매매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은 일주일 매매하시는 분, 또 주 단위 2, 3주 하시는 분, 월 단위 하시는 분 각각 틀릴 거고 스케일핑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정답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좀 기술적 접근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핵심사항은 2차전지 탑10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놨는데 뒤에 다루겠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 지난주에 눌러주면 좋다 그런 말들도 나오곤 했는데 오늘 견뎌야 됩니다. 이번주 내내 견뎌서 22선 지지력 테스트를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겨내야지만 단기 반응세가 더 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따가 2차전지 다룰 때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설명을 다 드렸죠. 2,600선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 그렇게 리딩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분들도. 2,600선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음 라인이 지금 2,550선, 그 밑에가 2,500선이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이 형태는 2,650선까지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4단계. 결국은 2,60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은행주들이 좀 붓고 반도체가 좀 살아나죠. 지금 계속 안 좋다고 지역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투심은 전혀 그렇지 않은가 봐요. 특히 이제 삼성분자의 조금 기관 행보의 모습이 있지만 SK하니스 쪽이 나쁘지 않다. 지금은 2,650선을 향해서 간다는 게 맞습니다. 2,600선 오늘도 종가 마감 중요한 쪽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밀립니다. 2차전지 영향력이 상당히 크겠죠. 아직은 문제 없고요. 이제 750선 지지력 테스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1선까지 딱 안 다이더라도 한 760선까지 좀 눌러주고 차라리 갈 때 가는 게 좋은데 지수를 오늘 양대지수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문가 하면서 주식 전문가 하면서 이런 날도 온다. 우리나라가 자생력이나 주도력이 없는데 양대지수를 선순위에 놓고 봐야 되는 시점도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750선 지지력 테스트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양대 지수 선물 현물 유입인데 외국인들 지금 선물로만 계속 등락 과정이죠. 외국인들이 딱 지금 형태가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오늘 코스닥도 개인들이 2차전지 눌림목 한 1,460억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950억 던지죠. 오늘 코스피는 2,200억 던지니까 393억 따라 붙습니다.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이마린직스 이렇게 가는 이유가 여러분들 아직 양대지수의 완벽한 방향성 설정은 안 됐습니다. 결국은 박스권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50pp 금리인하를 했는데도 예탁금 1501 예탁금이 아직 잘 안 늘어납니다. 자금이 시원찮아요. 일요일날도 공개 방송 해보니까 전문가님 돈이 좀 안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금리인하를 시작했거든요. 유동성 공급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첫 단추는 깼는데 56조 8천억에서 50조 6천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월 10일 걸 나와 있는데 올라간 형태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수는 제한적으로 빠질 것 같은데 조정이 나와도 자금이 좀 55조에 지지받는다는 형태가 좀 띄어야 되는데 55조 지지 형태가 잘 안 나오죠. 반도체 좀 오르면 제약바이오 빠지고 오늘은 제약바이오 반도체 더불어 상승입니다마는 오늘 2차전지가 저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셔야 되고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뭐라고 그랬죠?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빼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조금 기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설정해서 매매도 이제 3일 볼 걸 한 일주일 보고 일주일 볼 걸 한 2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소리 소문 없이 오늘 사실 좀 다룰 건데 자동차도 반등이에요. 현대차 그렇게 픽하우 논란으로 때려붙더니 현대차만 좀 보고 가죠. 이따 보겠지만 현대차가 먼저 지난주에 여러분 25만 5천 원까지 23만 2천 원에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주본 기준으로 10% 가까이 올랐다?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중소형주도 좀 따라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외주도 오늘 출판업들이 이제 굉장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경사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주식 종목으로 봤을 때는 소외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도주단에서 눌림목 구간을 타진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핵심은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2차전지 탑10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흐름이 좋아요. 차익실현이 좀 나오고 있지만 고점 상단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5일선이 좀 부러지고 나서도 20일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 되는데 결국은 2차전지 탑10이 이번 주에 지시력 테스트를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여기가 지금 2차전지 탑10의 21선이거든요. 거의 뭐 한 3,900, 4,000 정도 됩니다. 여기 이겨낸지 보면서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밑으로 조금 흘러내리면 과대낙폭 구간이니까 지금 하단은 만들어졌으니까 2차전지는 조금 추가 매수를 저울질해봐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도주에서 눌림목을 공략해야 한다라고 오전장의 전략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오늘도 순서대로입니다. 제약바이오, 두 번째 반도체, 세 번째는 자동차 2차전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자동차와 2차전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오늘도 가는구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오늘도 가는구나 라고 적으셨는데 바이오주의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비만 치료제의 강세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제 비만부터 우리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팹트론 모습인데요. 저도 지금 갑자기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정리해드렸지만 좀 기술적으로 보십시오. 비만의 특징이 GLP-1이 화두가 된 게 거의 한 1년, 1년 반 사이거든요. 위고비가 국내 상륙한다 등등 좋습니다. 상당히 고액이긴 한데요. 살은 운동으로 빼는 게 맞죠, 여러분?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입니다. 단지 이제 약물의 힘을 빌려서 한다는 부분이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상활에 변하겠죠. 단지 주가는 여러분들 지금 패트론이고 대봉 LX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종목들이 많아요. 올릭스도 있고 오늘 시세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특징이 있죠. 오늘 한미약품은 별로 힘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용주단에서 키 맞추기 이후에 퍼포먼스가 나오더라고요. 올릭스 같은 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지금 좀 떴지 않습니까? 거리량이 200만 주 좀 넘어가면서 키 맞추기 가는 거고 기술적으로 아직 죽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온화한 표현을 하게 되면 눌림목이 끝나고 완전히 하락세로 간다 이런 기조는 없습니다. 단지 키 맞추기겠죠, 5일 선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 관해서는 기술적으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단지 대형주들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삼박했죠. 오늘도 5일 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DEMA를 좀 보십시오. DEMA를 강하게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좀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삼바는 20일 선 위에 있고 105만 원이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10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신곡과 도전을 할 겁니다. 이제 좀 무겁죠,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고. 셀트리오는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태워서 갈 생각인가봐요. 저랑 좀 투자 접근 포인트가 비슷하시다. 기간은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국면입니다. 네, 사실상.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쪽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다 속도를 대입하면 답이 안 나오고. 오늘 SK바이오팜 12만 원 기필 것도 넘어갔습니다. 네, 오일선 갭맞추기 안 했고요. 지금 12만 1,600원까지 찍었다가 단기 차액 실현 나오는 모습. 주가가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13만 원의 저항태가 좀 보이긴 하는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중소형주, GI 이노베이션, 박스권 상단 드디어 오늘 돌파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9월 6일 날 추천을 좀 해봤는데요. 강연 방송 때. 오늘 15,400원까지 찍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추세가 쉽게 이것도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프릴바이오. 정말 많이 뛰었죠. 눌림목 가면 갱신하고 눌림목 가면 갱신하고 이번에 이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세 분출 부분이 조금 야갑니다. 고정갱신할 때 거래량이 좀 동반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오늘 한올이겠죠. 좋습니다. 지난주에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고요. 600만 주가 지금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거래량이 핵시입니다. 지금 월요일 날 출발이 스무스하거든요. 한 20만 주 넘어갈 것 같고 오늘 종가 마감되면 한 300만 주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여지 없죠. 이번 주에 아마 천만 주 넘어가게 되면 99% 확률로 신고가 갱신입니다. 밀어 올릴 거예요. 밀어 올리면서 눌림목 가고 22선 지지력 테스트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단지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슈팅 랠리가 나올 수가 있어서 따라 붙으실 거면 추가 매수 자금을 꼭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포인트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수요일 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점상시간에 4만 4천 원 지지력 이 부분이 지금은 핵심이 됩니다. 이번 주에 어디까지 뽑아 올려주느냐 지금 5만 원도 순식간이거든요. 4만 6천 원이기 때문에 10%만 올라가면 5만 원이거든요. 단지 강한 슈팅보다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봉 보니까 오늘은 종가 마감이 한 9% 그렇죠? 내일도 1봉 보니까 종가 마감이 한 7% 그 다음 날은 뭐 보아권에서 눌림목 이렇게 가면서 신압으로 엘리어트 파동으로 올라가주면 계속 갈 거예요. 특히 임상실험에 대한 것들 중증 근무력증 이런 부분들 내년에 좀 화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로얄티 부분도 들어올 겁니다. 한올바이오파바는 특히 이비 노반트와의 어떤 연동성 관계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소형주 퍼포먼스는 지속되고 종목별 개별 이슈 수급 유입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제 좋은 쪽은 대장주가 좀 가고 쉴 때는 중소형주가 붙어주고 중소형주가 좀 쉴 때는 대장주가 가주는 흐름 그래서 삼바부터 셀트리온까지 또 중소형주까지 계속적으로 바이앤홀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장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 준비해 주셨는데요. 반도체는 한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반도체 업황은 문제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문제없다라고 해주셨는데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AI 반도체가 또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 주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쓰면서 그때 이제 높이 갔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은 마이크로 소프트 쪽인데 뭐 이 부분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HBM 쪽인데 뭐 지지 정확대가 상당히 조금 난잡하죠. 깔끔하게 차트 모습만 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 마태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106.9불인데 뭐 아직 그 뭐 추세를 완벽하게 안착시키진 못했습니다. 바닥 다지기는 지났고요. 사실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하고 차트 모습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봉인데요. 하이닉스로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이게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2차전지 할 때 핵심이 되겠지만 막 한다. 속도 부분은 여러분들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제가 제시하는 통계 확률의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하이닉스가 먼저 지금 만들어진 거는 업황 부분도 있지만 기업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박스권 상단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러면 앞에 선행요소가 있겠죠. 하단을 만들고 박스권 상단이 어디냐 지금 19만원 정도로 측정되는 거죠. 그러면 하단이 그때 어디였죠. 15만 1천원 15만원에서 19만원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으로 흘러가다가 유스플로우가 나오거나 호실적이 나오거나 수급이 딱 직결구도가 되고 바닥 지났다 하면 딱 터져서 올라가는 구도 어디까지 섹터와 종목이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KRX 반도체를 보게 되면 하단을 조금 지나고 박스권을 만들고 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먼저 선행주자로 앞서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주봉인데 이제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제 두 개 나왔기 때문에 2차전지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좀 설리겠어요. 이제 두 개 정도 하단 지지력 했고 다음 주에 양봉 쳐서 6만 5천 원 정도까지 붙게 되면 삼성전자도 바둑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단을 만들러 가겠죠. 그리고 박스권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플랫형으로 기관 행보를 치다가 우호적인 뉴스가 나오면 박스권을 넘어가는 거고 우호적인 뉴스나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박스권 하단을 돌파해서 더 나라가 가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섹터들이 지금 일단 먼저 만들어진 게 뭐죠? 제약바이오. 두 번째 반도체하고 2차전자가 만들어가고 있고 종목으로 좀 가게 되면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 반응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렇게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 타고 가는 거고요. 한미반도체는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이게 천추의 한인데 이 15,000원대 사서 제가 얼마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때 그때는 그게 많아 보였는데 결국은 십몇만 원까지 갔죠. 앞으로 HBM4의 하이브리본더 시장에 대한 장악력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보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한미반도체가 HBM4에 관해서 보여준 건 없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일단 하이브리본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SK하이닉스와 같이 가는구나 이런 건 알겠는데 베시도 넘어가야 되고요. 너무 이제 딥한 이야기인데 여튼 지금 현재로는 기간행보를 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끝나고 여러분들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행보모습 그렇죠.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어떤 HBM4 시장에서 다시 장비에 대한 장악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못 가는 거고요. 같이 내려가는 거고 이제 투자 결정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할 때는 기업 분석을 심도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말고 근거 자료를 대고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방송국에 굉장히 좋은 프로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 확실히 차이가 있죠. 삼성전자로 가게 되면 비싼 종류가 어디가 있죠. 디스컴 장비로 가는 거죠. PSK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연출 구도를 써서 가는 겁니다. 오늘 이건 PSK 모습이고 이게 지금 PSK 홀딩스거든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PSK 홀딩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제 레거시 쪽들 그 다음에 IPDSP 그 다음에 기판 오늘 유리기판 또 좀 가는 쪽이고 FCBG에는 아직 좀 처진 쪽이고 오늘 피로프티스 이런 종목들이 16% 올랐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가미하겠다 가미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재 검사 장비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패키징은 좀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 왜 하나 마이크로는 이제 바닥은 다지고 있지만 거래량이 없죠. 아직 추세가 뭔가 강하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엄연히 따지면 추세 안착도 안 됐고 다지기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너무 걱정을 하실 게 없고요. 오전에 이제 제가 이런 방송을 했었는데 기업의 업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의 그룹에 삼성 SDI도 있고 엘지엔솔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LNF도 있고 SK하닉스도 있고 여러 대기업들이 있지만 기업의 업력 결국은 조금 더 어디가 안정감이 있을 것이냐는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예요. 여기에 따라서 밸류체인과 섹터의 어떤 연동관계 그다음에 공급처 수주 발주 이런 거에 따라서 공략을 해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 블랙웨일도 좀 봤지만 1년치 다 매진됐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에 특히 AI 쪽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잔지 정통 디렘 랜드 레거시 쪽에서는 조금 더 경기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자동차와 2차전지 섹터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줄 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기술적 대응 및 접근 기간이 핵심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적 대응 및 접근 기간이 핵심이다 라고 적으셨는데 자동차 오늘도 반등이다 라고 오전장 한 줄 평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2차전지주는 오늘 테슬라의 급락으로 인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2차전지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추세는 제약바이오가 1순위다고 이미 정리를 해드렸고요. 개인의 관심도는 2차전지가 저희가 좀 높은 편이죠. 단지 테슬라로 좀 갔을 때 지난주에 이 그림을 제가 방송 돌려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좀 지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까만색 갈색선 있죠? 여러분들 여기 지지력 테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평균선이 저랑 설정이 똑같을 수에는 모르겠지만 전 테슬라는 지금 단순위평으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해요. 여러분들 단순위평 저는 단순위평하고 지수위평만 쓰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고 단지 지금 테슬라에 보게 되면 217불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지력 테스트예요. 별거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270불 가느냐 한 번 눌러줬다 가느냐 모양새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위치 상단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로봇 택시에 대한 실망감이나 등등 테슬라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 2차전지를 정리할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해가는데 이럴 때는 커플링 관계가 좀 싫을 뿐이죠. 그러면 하단 지지력을 어디서 받고 다시 한 번 반등세를 써가느냐 이런 문제고 그게 2차전지로 넘어왔을 때 핵심이 되죠. 우선 자동차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차는 잘 팔려야 2차전지가 잘 나가고요. 논리의 비약입니다. 전방산업인 차가 안 팔리는데 배터리가 어떻게 팔립니까? 그런 주장은 사실은 기도하면 들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억지스럽기 때문에 현대차는 계속적으로 잘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종목들이 아침에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화신이라든지 그리고 자리적으로 SL 이런 건 좋아 보이고 내용기관 이 정도 정리하고요. 자동차 부품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전지대 SDI 에코프로 BM SDI는 저희 공식적으로 갖고 있고 LNF인데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게 되면 다 여기가 높게 나와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수식 열이지만 결국은 22선 지지력 테스트 특히 에코프로 BM은 17만 6천원에서 되돌림이 좀 나오는 위치인데 얼마만큼 되돌려 놓을 수 있느냐 여기를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게 단기적인 여러분들 관점의 대응력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눌림목을 이겨내고 여러분들 조금 더 올라가면 박스권 상단이 19만원이 아니고 20만원에서 21만원대 만들어질 공산이 높습니다. 단지 여기서 더 떨어지면요. 16만원까지 다시 이제 테스트를 가게 되면 박스권 상단은 19만원 언저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하단은 만들었고 상단이 어디야 상단이 21선 견디고 조금 더 높은데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 부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기간에 떼서 접근 포인트를 다르게 하셔야죠. 그죠? 나는 하단이 뚫리면 손절하겠다. 나는 21선 중단이 뚫리면 손절하겠다. 난 투자 기간보다는 트레이딩 1, 2주야.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주 1봉보다도 주봉으로 봐서 22선 지지력 테스트를 견뎌내는지 음상봉 뒤에 양봉이 좀 떠주는지 중단 부근에서 떠주는지 하단 시세 초입부까지 돌아오는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분명히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측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관점은 지지력 테스트나 박스권 상단까지 결국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상하단 기관 행보세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2차전지 기술적 대응 강조하시면서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은 있으실까요? 네. 한올 바이오팔마 준비했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팔마 4거래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지난주 스페셜원 시간에서도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어떤 포인트 집중하실까요? 네. 정말 오래됐습니다. 자주 들고 오기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좀 구체적으로 하고요. 이번 주에 시세 차익 구간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고점 갱신데도 차익실현 매물이 제한적으로 나올 겁니다. 오전에 조금 그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차익실현이 나와도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결국은 마디카 저항을 넘어갔기 때문에 어림수 5만원대 조금 넘어가야지만 차익실현이 좀 나오고 5만원대도 만약에 매수세가 조금 더 붙게 되면요. 5만 5천원에서 6만원을 향해서 갈 것이다까지 오늘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올 바이오팔마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